2. 3. 4. 4. 하이! 안녕! 오 2개 하니까 짱짱해. 2. 아니 오늘 방송을 키려고 하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야 지하주차장 청소를 하니까 다른 층으로 옮겨달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아차 싶더라고 왜냐면 내가 방송 끝나고 내려가서 옮기려고 하면은 다 차버리면은 이제 밖에다 대야 되잖아 그래서 아 이거 방송하기 전에 갔다 와야겠다 막 그 생각해가지고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 나갔는데 웃긴 게 엘리베이터에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나처럼 생각했나봐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잠옷에다가 뭐 하나 걸치고 잠옷만 입고 다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차 키 하나 전부 들고 내가 이게 차 입고 이거 옮기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전부 다 나랑 똑같이 그렇게 튀어나온 게 너무 웃긴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층층마다 서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한 4명 태우고 내려가가지고 막 주차하는데 차 전부 다 왔다갔다 하고 그 차 대동하는 게 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웃긴 거야 이 건물에 사는 잠옷 입은 모습을 내가 언제 보겠어 잠을 많이 묻어서 그런가 어제 12시가 넘게 방전해서 그런가 사람이 미쳐간다 자 여러분 산호고로 왔습니다 산호 에프 갈겨 근데 보통 행금라이터에도 이렇게 높이서 안 하는 것 같던데 그치 좀 낮게 하는 것 같아서 민들레들레 아까 누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강의 영상은 안 만드시나요 네 이제 산호언니나 고여가지고 강의 영상 만들기에는 너무 그리고 사실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강의 영상을 몇 번 만들어 봤는데 강의가 아니라 개그가 되더라구요 헬스가기 걸프 방송 보기 고민이네 헬스를 가서 러닝머신 타면서 내 방송을 보면 되지 나도 타보고 싶긴 한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타고 싶어도 약간 혼자 타고 싶지 뒤에 아저씨가 같이 타주면은 그냥 하고 가서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랑의 부시차게 보면은 손예진이 이거 타고 가다가 북한으로 날아갔잖아 손예진은 예뻐서 살아남았지만 내가 그렇게 넘어가면 바로 총살당한다 아하하하하 누나 북한에 현빛아 없대요 진짜 나한테 죽겠는데 먹어지겠는데 여러분 진짜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 왜냐면 비행기 동선에서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물에 떨어지면 아 까비 헉 그럼 그쪽에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사람 없기를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나 너무 무서워 여기 사람들 항상 오는 곳이잖아 친구야 내가 왔다 과연 보급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어그 산옥에서 억울하니 나 봤나? 나 들켰어? 이거 잡으면 풀파밍 아니야 내려서 먹어야지 그렇지 보급이네? 사람이 없네? 아무도 안 쏘네? 알고 있나봐 아 이 자식 어떻게 알았지 나 아까 나는거 봤나보다 야 빨리 먹어 부와앙 사람들이 더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야 야 아 앞으로디 차에 칠 수도 있어 지금 내려 들어가 장전해 와 깜찬놀이다 수류탄 개 까는 순간 소름 돋었다 인종? 인종? 갔다 서클 너무 좋은데?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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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모른다 문 닫혀있던걸 기억하나? 궁금해서 한 번은 올거야 한 번은 한 번은 나에게 기회가 올거야 저쪽에서 온 누가 나한테 삼뚝이라 애써 안녕 오이 오이 항상 정보를 조심하라고 산업은 그런 게임이라는걸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오이 오이 손잡이도 좀 파밍 좀 파밍 좀 열심히 하지 파밍 이게 뭐야 서브로 둘 수 있는거 없나? 어 드롱 딱이다 여러분 존포하는게 무섭다고요? 여기서 집에 붙는거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시면은 탑댐까지 존버가능 미리 대처가능 헉 사람이다 우와 총소리가 나서 지켜보는 적발견 적발견 이야 몰카 찍는 중 따라가 따라가 나무에 숨어 하 둘이 싸운다 싸운다 명자면 빠반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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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온다온다온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개꿀잼 개꿀잼 하하하하 개꿀잼 서클 너무 좋은데? 이거 드롬에다 지린다 그리고 얘가 먹다나면 시체중 잠깐 먹어올까? 왜냐면 얘가 먹으면서 바닥에 흘린게 있을거란 말이지 배터리 없어 그냥 하루종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집 내 집 주변에서 이렇게 CCTV처럼 꼭대기에서 이렇게 계속 가끼면서 CCTV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드론 진짜 좋다 근데 베리니분도 그냥 이렇게 게임하면 되겠다 뭐 답해 아 여러분 죄송해요 입금 준비해 주시구요 그치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거니까 화장실도 갖다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내 방송 보면서 와 서클 건너가자 제일 안쪽 집으로 가야돼 제일 안쪽 집으로 가야돼 웃어 여기 여기가 진짜 개꿀자리야 여기 있으면 잘 안걸려 심지어 하하하하 내가 어 우리집 사람이다 조졌다 사람 있는데 올라갔다 저쪽으로 갔어 앰프가 이겼다 얘가 이기고 위하자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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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les 아 내가 다 깠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자리가 너무 좋다 왼쪽 위를 두겠다 나 빼고 세 명 창고에 하나 창고 안에 하나 있나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창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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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하긴 위치하긴 여러분 입금하세요 쓰지 왜 안되지 드론 터졌나봐 뛴다 왜 이렇게 잘 쏘는 거 같지 나이스 지지 마지막에 안보여서 좀 쫄았다 그치 와 둘이 1대1뜨기 랩돌걸 와 쓰지 와 드론 메타 개꿀이잖아 내 드론 자기 잘못에서 죽었나? 내 드론 어디갔지? 어디갔지? 내 드론 어디갔어요 근데? 어 여기있다 어 추웠다 나이스 근데 얘가 그냥 일어나서 썼으면 나 죽었다 그치 이래서 미션을 함부로 걸면 안됩니다 여러분 킥킥킥 아삥 맞았다 아 고맙습니다 너프리 저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신선같이 재밌었다 그치 자 여러분도 드론을 사용해서 치킨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반염증 그녀 킥킥킥 이렇게 채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옆에는 채워달라 그러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채워달라 하면 돼 벤짜님한테 누군가 있는게 1분에 배가 되네 아직 안 좀ė더라고요 아삭하게 채워달라 항공허치 고맙습니다 장소 그리고 이게... 곁임이 고맙습니다 지금